자 여러분 저 고종수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2월 22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썰로만 돌아다니던 경찰 3차 시험이 추석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추석 때 강의하느라고 좀 바빴기 때문에 자 오늘 10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 어떻습니까? 한 80일 정도 되죠. 자 이 80일 정도 빡공을 해서 자 어떻게 경찰 3차를 준비할 건지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 한번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경찰 2차 어땠습니까? 한국사의 경우에는 뭐 출제 기관이 좀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1차 작년 2차하고는 또 스타일이 좀 달랐습니다. 어 그런데 물론 이제 경찰 특유한 어떤 스타일의 냄새는 그대로 나는데 일단 좀 평이하긴 했습니다. 뭐 이걸로 90점을 못 맞는다. 이건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국적을 의심할 정도로 쉽게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번 경찰 2차 끝나고 나서 애들이 뭐 95점 만점 받았다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제가 봐도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경은 한 95점 남경은 한 90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해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보니까 남경은 85점 맞고 다 붙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경도 90점 맞고 다 붙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경찰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진짜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제 그 뭐 3천명이면 숫자도 좀 섭섭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차 2차 상당히 많이 뽑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증원기사를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늦어요. 이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 1차에 붙으면 기적입니다. 지금 뛰어드는 사람들은 내년 1차 1차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년 2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3차나 그 다음에 내년 1차는 지금까지 6개월이나 1년 이상 준비해왔던 사람들을 위한 잔치다. 솔직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나 자 그 다음에 문제 어떤 경향 스타일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차는 2차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기가 어려워 봐야 의외로 경찰이 2016년 2차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난이도가 일정했습니다. 오히려 난이도 조절을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올해 작년에 서울청에서 합격한 애들 중에서 점수대가 좋은 친구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경찰 문제를 낸 다음에 걔네들한테 검토를 시킨다고 하죠. 실제로 애들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그런 어떤 검증 시스템 때문인지 몰라도 난이도가 지금까지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언하건대 경찰 3차는 이번 2차의 난이도나 스타일면에서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이하게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 봐야 지가 어려워 봐야 이번 2차보다 체감적으로 한 5점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근현대사가 8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근현대사 5문제 또는 6문제 내죠. 근데 이번에 왕창 8문제 나왔습니다. 특히 변별력 그나마 억지로 어거지로 수문제가 전부 난이도한데 어거지로 어거지로 난이도 중이라고 볼 만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현대사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근현대쪽이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유의해서 봐야 된다. 어쩌면 이번 3차도 사실 다른 시험들은 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이게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가 6대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찰 2차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6대사로 나온 것은 이건 좀 유의를 해봐야 되겠다. 자 어쩌면 보험용어로라도 근현대사 쪽은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시작한 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은 이론강의 들으셔야죠. 이론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어야죠. 자 그런데 이번 2차를 쳤드니까 이번 2차에서 뭐 선생님 제가 60점 맞았어요? 70점 맞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남은 80일 동안 이론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강의를 들으실 거면 절대 긴 강의 듣지 말고 진짜 이번 2차에서 선생님 제가 진짜 똥오줌 못 가립니다. 60점, 70점밖에 안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75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론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으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42강짜리 러닝타임 2500분짜리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으세요. 그런데 이번 2차에서 그래도 80점 이상 나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나 이런 걸 들으세요. 가급적이면 이론강의는 약간 좀 압축이론강의를 듣고 지금 와서 56강짜리 심화이론강의 있잖아요. 그거 듣지 마시라고. 굳이 그거 안 들어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구급기출문제집 또는 앞으로 10월 20몇일 날 나오는 기출추록 405 그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 근데 수험기간이 짧은 사람들 또는 이번 2차에서 80점 미만 한 75점, 70점 이 정도 받는 사람들은 구급기출문제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걸 두 번 정도 푸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걸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한 두 번, 세 번 정도 푼 다음에 곧바로 제일 쉬운 모의고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2차에서 80점, 85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굳이 그 구급기출문제집 다시 풀 필요 없거든. 그분들은 10월 20일쯤에 제가 미리 카페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 우리 수강생들한테 기출출록 작년 하반기 올해 신시험 기출문제 405문제 그 405문제는 구급경찰이 265문제 7급이 140문제 이거 제가 묶은 게 이게 기출출록이야. 나중에 시중에 판매될 거야. 그런데 시중 판매되기 전에 일단 제가 이벤트용 책자를 3,000불을 찍어가지고 노량진하고 강남에서 제가 현장에서 작년 올해 우리 기본서 가지고 있는 사람 도장 찍어가지고 한 권씩 증정해 드릴 거라고 사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응원 메시지 적어서 드릴 거라고 지방학생들은 지방학생들한테 간단한 어떤 미션 수행하면 보내드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책 기출출록 405문제 그걸 구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풀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앞에 3분의 2는 구급기출이고 구급기출출록이고 구급경찰기출출록이고 뒤에 3분의 1은 7급기출 140문제라고 그러니까 자기 내공에 맞게 구급출록, 구급경찰출록만 풀 건지 아니면 구급경찰출록을 풀고 7급 쪽은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만 풀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론을 보완해야 된다면 짧은 이론강의를 들으라. 이순단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또는 파이널 압축정리나 짧은 압축이론강의를 들으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출문제집은 점수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아예 깨끗하게 구급기출문제집, 녹색 구급기출문제집 사갖고 두 번, 세 번 풀어라. 그런데 어느 정도 내공이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구급기출문제집 풍채로 사서 풀지 말고 기출출록 그거 구해다가 두 번, 세 번 풀면 된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가는데 우리 모의고사가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심지어 2016년 모의고사도 판매해요.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 레벨별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경찰은 시험이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모의고사를 괜히 풀 필요가 없다고. 모의고사는 3차전까지 두 세트나 세 세트 정도 풀면 돼. 두 세트라는 얘기는 모의고사 20회라는 얘기고 세 세트라고 하는 건 모의고사 30회라는 얘기라. 알겠지? 자, 그럼 봐봐라고. 올해 시즌1 올해 시즌2 자, 그 다음에 작년 시즌1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경찰 모의고사 저번에 한 거 15회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 모의고사 10회를 시즌2를 또 할 거라고. 이런 것들 중에서 꼭 다 안 해도 돼. 이 중에서 두 세트나 세 세트 정도 하시라고. 모의고사 20회나 30회 정도 시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서 풀어보시라고. 모의고사 풀어보면 자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 모의고사 시즌1이나 경찰 모의고사 15회 앞으로 진행되는 경찰 모의고사 시즌2 10회 평균 75점 정도만 나오면 실제로 경찰 시험 치러 가면 90점, 95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 그게 안 나오면 수혐한테 중간에 우리 영국실에 전화해서 SOS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땜빵 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500제 기본이니 500제 심화는 있잖아요. 극강 내공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7급 기출문제집이나 그 다음에 500제 기본 심화 이런 거 안 해도 돼. 경찰 시험의 수준에 맞게 경찰 시험에 경찰 시험이 평양하게 나오니까 괜히 오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탁특강 중에서 우리 기탁특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탁특강 중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절대연도하고 절대사료야. 절대연도하고 절대사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사료가 진짜 잼병인 사람들은 절대사료 말고 이번 추석 때 촬영한 사료특강을 듣는 것도 좋아요. 둘 다 다 짧아. 짧아.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중에 기출독종 OX라고 있죠. 그 기출독종 OX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시생절 중에서 아직도 좀 반복 훈련이 쉽게 말하면 똥개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 기출독종 OX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출독종 OX 아무나 다 하라고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기출독종 OX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내공이 아직 그렇게 극강 내공이 아닌 분들 중에서 반복 훈련 똥개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출독종 OX를 혼자서 이렇게 쫙 돌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다.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2차 정도 나왔을 때 이번 2차 정도 나왔을 때 솔직히 남경은 90점 여경은 95점 정도 목표로 하면 충분하거든요. 합격하는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얼마나 쉬웠습니까? 이번 2차처럼 크게 쉽게 나왔는데도 85점이 붙는다는 거 아니야. 남경은 90점 여경은 95점 맞으면 5점씩 남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 알겠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그냥 노량진에 그런 사람들이 수천수만 명이야. 그냥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남들이 공부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옆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놈 진짜 공부할 줄 모르네. 그런 소리 합니다. 요양노트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푸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쌤 진짜 이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항상 답하잖아. 이거라도 제대로 하라고. 이거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하면 무조건 90점 95점 나온다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쌤이 늘 이야기하죠? 믿음천국 불신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경찰은 경찰 한국사는 경찰 정말 한국사가 중요한 직렬이죠. 누구나가 이건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특별히 잘했던 애들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누구나가 진짜 90.95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진행되는 10월 15일부터 제가 경찰 모의고사 15에 진행된다고 분명히 예고를 합니다. 그 경찰 모의고사 15에 온라인으로 몇 번 쳐보면 자기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만약에 그걸로 평균 75점 안 나오면 그때 대책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천국 불신지요. 자 할 수 있습니다. 빡공합시다.